지난 서울 초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경기도의 한 빌라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는 듯 보이는 여성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를 찾던 바로 그때 욕실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누군가 휘두른 흉기에 쓰러진 남편과 아내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잠시 후 간단한 응급조치를 끝낸 두 사람이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특히 남편은 맥방만 약하게 뛸 뿐 의식이 없는 미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운동 전세 준비 한번 해야 되죠 1, 2, 3, 4, 5, 6, 7, 7, 8, 9, 10, 9, 10, 10, 10, 11, 12, 12, 13. 둔기로 머리를 심하게 맞은 아내 역시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약 10분 후 인근 대학병원에 도착한 부급차 두 사람은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송중 응급처치료 안정을 되찾은 아내와는 달리 남편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도착한 지 약 20여 분 후 남편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부부는 이렇게 긴 이별을 맞았습니다